이번 시간에는 인풋 학습 방법 중에서도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초음파 교재가 있죠.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음파 공부가 처음이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문자 분들께서는 한글로 된 초음파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고르실 때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기보다는 가급적 서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봤을 때 자신이 보기 편한 책을 고르시면 돼요. 복부 초음파 교재를 예로 들면 국내에 출판된 복부 초음파 교재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 교재는 굳이 여러 권 사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교재 한 권만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반복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인터넷상에 어떤 책이 좋다더라, 그 책이 유명하다더라 이런 정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책이 좋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결국 공부하고자 하는 큰 틀은 다 똑같으니까요. 다른 책 보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제대로 된 책 한 권만 잘 보면 실력이 일취월장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판사에서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0일 만에 초음파 끝내기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늘 영어와 같다는 사실을 떠올리시면 좋은데요. 시중에 잘 나온 영어책 한 권 보면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될까요? 한 달 만에 원어민 되기 책을 보면 금방 원어민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초음파도 똑같아요. 책 한 권으로 갑자기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인풋을 쌓기 위함이지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변 정보나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르세요. 한글로 된 교재를 공부하신 다음에는 보통 원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서 교재로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원서 교재는 한 권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 교재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영어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문장 표현에 따라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감을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접하는 게 공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교재와는 다르게 원서 책은 여러 권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글 책이든 원서 교재든 구입을 하고 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간혹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구하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구하는 건 정말 좋은 자세예요. 그렇지만 공부하지도 않을 자료는 모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 구매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이미 사전에 구입한 책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슨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책은 끝까지 제대로 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